암튼 쌩꽝은 면했습니다 하하하하 아이 고마운 녀석 뿅 자 저는 지금 강원도 양양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새로운 어종 복중의 복 복중의 왕 우리 까보게 도전해보도록 하였습니다 예 근데 너무 기대하지 마신둥 하하하하 와 오늘 구름 안져먹고 무지하게 더운데요 오늘 고구마 되겠는데 그나저나 입질은 왜 이렇게 없는거야 아 오늘 바다는 장판인데 지금 너무 아름답고 평화로워서 좋기는 한데 아이 근데 평화로워도 너무 평화로운데 조금 시끌벅적해도 좋을 것 같은데 까치복은 커녕 쫄복이라도 잡혔으면 좋겠네 오늘 까딱하면 쌩꽝치게 생겼는데요 아 여기는 같이 놀아줄 기레기 새끼도 없고 어 저 뭐 있다 나랑 놀아주라 나랑 놀아주라 어디가냐 이 그지야 어 저 정도면 타고 서울 갈 수 있겠는데요 어 대박 하하하하 원래 낚시하려고 했던 포인트가 저기 앞에 투망치시는 분 보이시죠 예 저기서 하려고 그랬는데 아 저분들 안가고 계속하시네 언제 가실려나 아 졸음이 밀려온다 아 여기서 자면 죽는데 정신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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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쩔이봐 여기서 자면 죽어 아까 보셨던 투망치시는 분들 까치복 엄청나게 잡았어요 대박 부러워 아 나도 한마리만 잡고싶다 잡고싶다 자면 안돼 졸면 안돼 아 역시 저랑 해변 원투 낚시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뭘 잡아본 역사가 없어요 신발에 모래만 잔뜩 들어가고 아 이런 신발 원래 모래사장이 모래만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파보면 벌레들도 많고 미생물들도 많거든요 없네 이런 시브렘 투망 던지시는 분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시면 제가 그 자리에서 호로록 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기는 개뽀 더 많이 왔어요 암튼 저는 지금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여기가 어디냐 이상한 데 와 있습니다 암튼 여기 앞에 보이는 물은 바닷물이 아닌 것 같아요 까치복은 개뿔 아가미 달린 거 아무거나 올라와라 붕어도 좋고 잉어도 좋다 불가사리만 아니면 된다 민물에서 불가사리가 나올 리는 없잖아 하하하하 아 오늘 덥고 힘들고 짜증나고 아 이제 모르겠습니다 아가미고 뭐고 될 대로 되라 아이씨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더이상 힘들어갖고 못 옮겨다니겄어요 와 여기 풍광이 완전 동남아인데 어 입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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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포인트를 찾았나 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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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말이 봐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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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게 뭐지 아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어 이게 뭐죠 처음 보는 곡인데 어이 뭐지 너 뭐니 응 넌 이름이 뭐니 오 반짝반짝 예쁘게 생겼네요 어이 뭐지 황호 새끼인가 어 잘 모르겠네요 암튼 조그만데 힘이 아주 좋은데요 오 대박 암튼 쌩꽝은 면했습니다 하하하하 아이 고마운 녀석 뿅 제가 지금 낚시하고 있는 포인트는요 예 보이시는거와 같이 요렇게 민물하고 요렇게 바닷물이 만나는 중간지점에서 낚시를 하고 있거든요 어 여기 던지면 잔잔바리 입질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오 대박 입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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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살짝 오고 있죠 오케오케오케 와 여러분들 제가 아주 재밌는 포인트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기에는 좀 그지같이 보이는데 어 던지면 입질이 한 1분 안에 오는 것 같아요 어 대박 여기 잔잔바리 입질들이 어마어마한데요 근데 입질이 많으면 뭐해 물질을 못하는걸 아 바늘을 조금 작은걸 갖고 올걸 아 아쉽네 지금 이 포인트가 큰 고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왜 재밌냐면요 일단 안전하고 입질 빨리 오고 저한테 제일 중요한거 예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하하하하 예 저한테는 아주 알맞은 포인트죠 아이 신기하네 던지면 어떻게 물지는 않으면서 지랭이만 이렇게 호로록 먹지 어 입질 좋았는데 환장하겄네 아이 묵직했는데 아 여기 되게 신기한 포인트네 입질도 좋고 입질도 빨리 였는데 도대체 뿔질 않네 어떤 놈들이지 아이 승질나 죽건데 아이 어떤 놈들이야 궁금해 죽건데 아 여기는 반드시 다시 와서 리벤지 매치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놈들인지 되게 궁금하네 오늘 비록 아쉽게도 까치복은 못 잡았지만 멋진 날씨에 멋진 포인트에서 낚시한 걸로 만족하면서 아쉽지만 낚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겄습니다 예 이놈의 그지같은 낚시 하면 할수록 점점 어렵네 암튼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그리고 이 포인트는 다음에 제대로 채비를 해갖고 다시 한번 와봐야지 될 것 같아요 와 재미난 포인트네